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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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을 통해 주인공 여행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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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번에 왔을 때 사장님이 다음번에 벗고 있거나 그래서 아 진짜요? 네 되게 맛있어 먹은 것 같아 너무 맛있어 여행을 통해 여행을 통해 여행을 통해 여행을 통해 여행을 통해 여행을 통해 아바타 또 먹고 싶어 근데 포디 말고 이번엔 얌전하게 화면에 집중해서 보면 전혀 아닐 거야 진짜 멋있더라 수영을 좀 제대로 배워야겠다는 생각을 했어. 자명이라고 그러지? 물속에서 이렇게. 나 그거 되게 좋아하잖아. 수영 경기 볼 때. 처음에 딱 스타트하고서는. 나 그게 제일 좋아. 말도 난리야. 왜. 근데 이거 빵 나름 괜찮지 않아? 좀 풍신. 음. 자. 다 먹어. 응. 그릇은 왜 주는데. 받은 게 있으면 돌려줘야 되는 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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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요. 누구냐. 오늘 저녁은. 칠리. 오일. 누드. 잘 먹겠습니다. 면이 좀 부서져 있네. 맛있어. 동땡이. 운동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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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놈아. 이 놈아. 일어나. 일어나. 운동해. 운동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점프해. 그렇지. 전현무가 날. 여기로 이끌었다. 전현무. 저녁무야? 시래기 너무 맛있게 먹더라고 나 원래 감자탕 안 먹는데 뭐야 시래기 먹고 싶어서 왔어 난 감자탕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아 학교 다닐 때 감자탕집에서 술 마시면 돈이 없으니까 다들 감자탕집에서 술 먹으면 나 혼자 밑반찬이나 계란말이에 술 마셨어 선배들이 되게 신기해서 와 쟤는 진짜 주당이다 막 이러는 것 같아 귀여워 어디가니? 안녕 사서 가는 거지? 먹어도 되고 드세요 고마워 고마워 나는 초코 프레즐 시나몬? 시나몬? 플레이 플레이 초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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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2분 같이 염진 야 과연 왕 흰 왔다. 한국에서 자세를 먹는데 아쉽게 일어나는 중 아쉽게 일어나면 아쉬웠던 마사지 무슨 맛을 먹을까요? 무슨 맛을 먹고 싶어요? 시나무 시나무 일루와 쿵디 빵빵 이런 거 쩔기떡 그치? 짜지 짜지 오늘도 분명하게 나뉘는 책 취향 이거는 저의 픽 이거는 고영님 픽 뚱땡 뚱땡 뚱땡아 마루 바다다 도넛이 남아있어도 좋겠다 바다다 마쩡이야 니 죽이는데 오 예쁘다 뚱땡 뚱땡 제일 작은 사이즈 중간 사이즈 큰 사이즈 오늘은 분갈이를 할건데요 친구가 줘서 뿌리내린 친구들 이런 애들 심어줄거고 그리고 여기는 백오니아들 백오니아들 백오니아 뿌리내린 애들 이런 애들을 심어줄 예정입니다 얘는 조금 예쁜 팥으로 옮겨줄거고 얘는 원래 꼬불꼬불 머리인데 지금 약간 부추처럼 자라고 있어서 새삶을 만들어줄 예정이에요 오리말시계 쪽 얘도 지금 뿌리가 이만큼 나와서 심어줄겁니다 이 친구는 팥을 조금 지금 덩치에 팥이 커가지고 팥을 작은걸로 옮겨줄거고 이 친구는 잎이 지금 상태가 안좋아가지고 여기는 뭐 흙들 참 흙들 종류가 되게 많아요 다크 마사 숯태 숯 이런식으로 많이 있습니다 흙들 준비된 부재료들 플라스틱 팥은 은근히 되게 좋아요 여기에 홈이 이렇게 있어요 이게 은근히 잘 잡아봅니다 이제 아 이제 이발에 들어가겠습니다 아 아 아 수건 수건 잘 자라라 얘들아 수건 잘 자라라 얘들아 만에 잘 자라라 잘 자라라 얘들아 웜 맛있겠다 야채는 드세요 진짜 웃겨 유튜버님? 유튜버세요? 네 진짜 웃겨 알아서 촬영하고 있는 거 봐 누지 있어보래 봐주는 게 있어야 돼 마르 일로와 창문 열어줄게 아 오늘 봄 날씨 같네 카메라 카메라 세팅해놓고 찍고 있는 거 봐 아 진짜 웃기네 오 잘 먹겠습니다 과연 속초의 맛을 따라잡을 수 있을지 속초 가나요 오늘? 맛있다 들기름 좀 넣으면 더 맛있을 거 같아 들기름? 응 들기름? 엄지네 들기름이잖아 그래? 응 응 이미 맛있지만 들기름을 살짝 들기름 들기름 여기도 좀만 잡아 들기름? 엄지네 들기름이 포인트야 음 맛있어 고구멍 맛있어 응 와 향 진짜 좋다 피치해 복숭아 향 나지 않아? 거니 피치 성지 성지 성지에서 세로포도 오 이거 되게 피치해 오 이거 되게 맛있어 먹어봐 거니 피치 피치해 완전 피치해 먹어봐 진짜 복숭아야 음 진짜 맛있지 아이스티 같다 어 그거 언니가 되게 맛있다고 그랬는데 성지 갔다가 사온 원두인데 에디오피아 이거 되게 맛있더라고요 열대 과일이랑 딸기 이게 맛 되게 특이해 끝맛이 진짜 특이해서 이거 사왔는데 저희 것도 먹고 롱플레이 또 하나 갖다 드리려고 두 개 사왔습니다 이거 언제 샀어? 열 좀 됐어 이거 막 이 이 꽃병이랑 비슷하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딱 와 진짜 이거 지금 몇 초 동안 나한테 안 걸리고 얼마 됐을 거 같아? 몰라 포니밥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누가 만들었니? 응 다진마는 좀 넣고 파이슨을 넣고 다짠 라면 끝 난 식겠어 응 그때 식초 사자 끝 끝 인생을 다 볼게 음 왔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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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마루 근데 오빠 마루 밥 먹을까? 밥 먹고 놀아줄게 어? 왜 이끝이야? 제주도 제주도 특 귤 박스 트럭 자주 먹음 응 저거 덜컹할 때 잽싸게 주워야 돼 우두두둑 귓바닥에 많이 떨어져 있잖아 코너에 어 코너에 귤 많이 떨어져 있어 덜컹하면 그냥 우두둑 안 먹음 안 먹음 떨어져 있어 두통이 너무 심해서 두세중을 걸어놓고 산책하러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 어디냐? 현 위치 현 위치 현 위치 너무 안 보이게 해놨다 30분 코스로 부탁드립니다 30분 그래 여기 1코스 1.2km잖아 어 일단 다시 일하러 가야 되니까 응 말이다 말이다 안녕 말 밥 먹니? 묘하게 멋있네 우와 이야 멋있다 여기 밑에 기둥 되게 멋있지 여기 밑에 기둥 되게 멋있지 응 아직 여기는 눈이 다 안 녹았어요 아직 여기는 눈이 다 안 녹았어요 아직 여기는 눈이 다 안 녹았어요 기분 좋다 이 소리 숲 소리 와 멋있다 아직 Captain 이거 못 먹어서 rode 안녕 Yoi 이사 이놈 빛 은 은 은 은 은 동네 사람 다 됐어 뭐 주웠어? 섬나무네? 얘는 뭐가 달렸어 그러네 먹어 죽을래? 죽여라 저기요 뭐 들고 가시는 거죠? 잘 나고요 왕건이 왕건이 이리 봐 마루야 풍수탐지 되나요? 마루 이렇게 하고 가면 되지 어? 네 으흐흐흐흐 으흐흐흐흐 으흐흐흐흐흐 으흐흐흐흐 으흐흐흐흐 그리핀 진짜 아이들 음 예 날씨가 진짜 좋습니다 기분이 좋다 ㅋㅋ 날씨 진짜 좋다. 키우고 걔면 이게 좋아. 마루야, 마루야, 여기 와줘요. 나의 책상이 좋지만 너에게 양보하겠다. 이뻐요, 이뻐요. 아이고 이뻐요. 밖에 봐. 아이고. 아이고, 이뻐요. 아이고, 이뻐요. 2만 5천 원입니다. 고맙습니다. 언제나. 새우도 들어갑니까? 마루도 같이 왔습니다. 아우 무거워 우리 마루. 아우 이제 한 손으로 안 끼가 너무 무거워. 내려놓게. 내려줄게. 우리 마루 뚱땡이 됐어. 야 밥이 이만큼 남았는데 또 밥 달라고 어? 밥이 이만큼 있잖아 이리 와봐. 이리와. 자. 잘 먹겠습니다. 결제 아직 안 오셨는데요? 결제 아까 했는데요? 음 맛있다. 음. 음 맛있다. 잘 만들었네. 새우가 포인트라고. 새우 마이너스. 간이 완벽해. 해결제 또는 뭐예요? 응. 해결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